회전형 데스크펜 선풍기 공업용 구매문의 1533-5931 신바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자재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농자재 협력업체 판매상품. 회전형 데스크펜 선풍기 공업용 판매합니다. 알미늄 3염날개가 생성하는 입체바람. 데스크펜 선풍기. 120도 날개 회전. 3단계 풍속 조절. 360도 본체 회전. 알미늄 3염날개. 편리한 이동. 여름에 시원하고 편안하게 쾌적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강력한 알미늄 3염날개. 1에서 3단까지 풍속 조절할 수 있어 원하는 바람의 세기를 즐겨보세요. 날개 120도 회전 기능. 좁은 공간에서 빛을 바라는 데스크펜의 기능성. 360도 본체 회전. 더욱 넓은 각도로 강력한 바람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튼튼한 손잡이. 미끄럼 방지. 시원하다. 강력하다. 튼튼하다. 다양한 장소에 적용해 보세요. 제품 사이즈입니다. 제품 정보입니다. 판매가격. 8만 9천원 무료배송. 회전형 데스크펜 선풍기 공업용 판매합니다. 신바람 농자재. 1533-5931, 010-2102-5930. 신바람 즐거운 쇼핑. 신바람 농업 네트워크에서는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쇼핑코너를 운영 중입니다. 신바람 쇼핑몰 주소. http.com.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빌리지 앱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관리기 닷컴에서 확인하세요.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고농기계 네이버밴드 http.com. 신바람 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